가면 시청자네 딱 보니까 시청자인 것 같다 그니까 내가 저거나 테란하면은 그냥 여유롭게 가고 토스하면 올토스 가는 전략이야 일단 우리편은 인마는 따라온 놈이고 셋이 셋이는 자주 따라오는 애고 다섯신은 잘 모르겠네 연말 종목은 서울에서 합니다 부산은 따로 제가 할거에요 우리편 전적은 일단 1승 0패와 그냥 50%에 그냥 자주 따라오는 애 아 이거 백방 분담에서 오거든 한 명이 드라곤하고 두 명이 질러타는 이런 전략 고런 전략을 한다고 쟤들은 아 얘가 토스를 골랐어야 돼 근데 팀인걸 알면서도 일단은 열심히 해도 지겠지만 열심히 해야지 가장 빠른 에디셔노 파일럿 아 테크잖아 빠를 번짜라니까 저걸 알아도 못 막는게 참 똑같은 오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하네 공방 그냥 공방인데 상대는 공방팀이 아니긴 아니죠 아 근데 저렇게 하면 안 지겠다 아 렉 렉 잔다 이마도 따라 들어온 앤가 따라 들어온 애네 얘도 보니까 렉이 쩌는 유저네 아 아아 뭐지? 그냥 나가는게 낫다 렉이 쩌는 유저네 렉이 쩌는 유저네 렉이 쩌는 유저네 너 앤네 이거는 막아도 유저네 아.. zy 스펙 Calvin issue 크립을 미리 한 8개는 완성시켜 놔야 되는데 그래야 한 번에 상크너 찍지 상대 벌써 견제 오겠는데 네 따라오지 마세요 잘 안해 잘 안해 잘 안해 잘 안해 일부러 내한테 안 오고 절로 가네 적으로 가지고 놀라고 저렇게 하면 재밌겠죠 잘 안해 잘 안해 잘 안해 잘 안해 하하 아깝다 셋이 이 사람만 좀 잘 버텼어도 괜찮은 그림 나왔겠는데 제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우리의 계단을уб게 해주세요! 누군가가 나를 보았서! 검색한 나라가 다시마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아 아깝다 소겁이 안 돼가지고 간다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라 제발 아 피드백이었다고요? 마컨이 아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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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이 깔아놨네 개졸라 안전방 게임이네 완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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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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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왠지 타고 있을 것 같지 않아? 어? 저 셔틀에? 존나 조심스러워지네. 나무가 캐리어 이런 거 올 것 같기도 한데. 아... 나의 전쟁이... 나의 전쟁이... 나의 전쟁이... 진짜 많네 캐논 저그가 이제 밀릴 것 같다 못 버틸 것 같다 이제 아 근데 저그가 딱 중반 운영 졸라 좋았는데 아 심연 아쉬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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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아 아 아 까놀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에연어 달란스러워 꼬리장 꼬리에 Astor암 사냥 사냥 Flight gras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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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